안녕하세요. 예보관 우진규입니다. 이번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시 위성영상입니다. 보시면 장마전선에 동반된 구름대는 17일 이후 우리나라 남쪽으로 처져서 중국 남부에 길게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금요일인 20일 후반에는 이 장마전선이 북상을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구름예측 모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장마전선에 동반된 긴 구름대가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에서 보시면 5820gpm선이 동중국해부터 일본 규수 부근까지 북상을 하고 있고요. 500헥토파스칼의 와도위류역이 동중국해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도위류역 부근 지상으로는 저기압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기압이 동진을 서서히 하면서 점차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북상한 장마전선은 토요일인 21일까지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산남도에 영향을 준 뒤에 다시 남하를 하면서 중부지방까지는 장마전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중층으로 영하 12도 이하의 한기가 22일부터 다시 우리나라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고도장이 낮아지고요. 지상 부근에서도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마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외지방에 비가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시면 21일 새벽에 한길을 동반한 단파고리 통과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지상 하층으로는 기압고리 발달을 하게 되면서 중부지방과 남부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북동에 위치한 이 고기압 세력에 의해서 동풍이 불어들면서 오후까지도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선 토요일인 21일에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장마전선 동해안은 동풍에 의해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그 외 지방은 기압고리에서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고기압 과장자리에서 구름만 대체로 끼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